멕시킨 식당이 있네 멕시킨 식당이 있네 땡큐 땡큐 멕시킨 너무 예쁘다 그치? 아 예뻐 근데 하나 딱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저기 오렌지 타일 그리고 저기 레드 월드 이렇게 아예 없어버리고 없었으면 더 깔끔해 보일 수 있는 테리 뭐 앉아 센스 있어 근데 집은 엉망이야 아니 사내 뭐? 뭐? 해 I'm just kidding 여기서 그러게 하면 안 되는데 잘 안 해 하면 안 되는데 긴장돼? 친구 만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되지? 친구 만나면 아 친구 왔다 왔어? 와 너무 이쁜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갑자기 잘 지냈어? 잘 지냈어요 여기는 리키 여기는 지원 여기는 지원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하림 씨 친구 하림 씨랑은 연애 상담도 가끔 하고 아 언니처럼 지내는 친구예요 아 연애 상담하는 친구 근데 우리 처음 만날 때 애 세 명을 다 데리고 나가고 한 건데 아 진짜? 맞아요 애기 세 명 너무 귀여워서 같이 운동도 하고 네 맞아요 시아롬에서 태어났어요? 저는 처음에 공부하러 왔다가 네 일을 시작하게 돼서 무슨 일이야? 아 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? 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? 아 오케이 아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금 그니까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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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우 오우 와아 와아 데이팅은 이제 어떠셨어요? 뭐 칸쿤에서 삼각관계 이런 거는 없었어요? 삼각관계에 있었어요 오우 진짜? 어기 엄청 많았어요 여자들한테 오우 와 그거를 차지한 언니 대단하다 쟤가 지금 으우 쟤가 막 쟤가 쟤가 막 쟤가 으우 이러면서 했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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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A에서 오셨다고 네 네 앞으로도 이렇게 뭔가 할 자신이 있으세요? 뭔가 롱디스턴스 아 롱디스턴스? 네 롱디스턴스 좀 힘든 거 같아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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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겠다는 의미인가? 아 자주 제가 여기 오려고 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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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이 좋아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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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키가 말하면 심장이 팍 찔르는 것 같아 심지하니까 오우 맛있겠다 아, 땡큐. Can we have extra plates, too? Yeah, of course. Thank you. 맛있겠다. 만나서 반가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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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rs. 돌싱글즈 시즌 5 지원자를 모집합니다. 지원 자격은 단 하나.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은 돌싱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. 지금 바로 MBN 돌싱글즈 홈페이지에서 지원하세요. Find your love at 돌싱글즈 시즌 5. Woo! Season 5! Season 5!